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 문법 3000제 플러스 31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세번째 99번이구요. 1655번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줬네요. 외대 문제구요. One of the most이 원이 나오고 중에 하나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거 원이 나왔다는 건 복수형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원 하나. S가 붙어야 되겠죠. 머트리얼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 소재 뭐 이렇게 재료 이런게 되면 양쪽형 명사로 쓰여요. 그러나 원 오브가 나왔으면 복수가 나와야죠. 가장 유용한 재료들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유리다. 유리물질 불가상 명사하고 있어요. 컵이라던가 잔이 되면 어그레스가 되겠지만 재료로 얘기하면 유리리. 유리는 물질 불가상이죠. 자는 가상 명사지만. Which is made 주로 sand, soda, and lime.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 이런거죠. 별표 하나를 준거는 뭐 양쪽형 명사 문제이기 때문에 준거에요. 자 여기 내려가서 설명해보겠죠. 네. 머트리얼은 가상 명사 복수형으로 쓰여요. 지금 원 오브가 있으니까 무조건 S가 붙어야 되는거에요. 머트리얼이 섭센트. 양쪽형 명사였어요. We provide complete reuse and recycling. 재사용과 재활용을 제공한다. 모든 물질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물질들이 이런 물질이 이런 물질이 여러개가 쓰였을 때 이럴 때는 가상 명사로 쓰인거에요. 그러나 all waste. 모든 폐기 물질들이 아니라 폐기된 물질은 recycle. 가능한 곳에서는 재활용된다. 이런거죠. 이럴 때는 불가상 명사으로 쓰여요. 양쪽형 명사인거에요. 양쪽형 명사는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이게 1000일 때도 양쪽형 명사로 쓰여요. 그녀의 옷은 made of a thin 이것도 이 천인데 이 천 자체가 하나의 종류인거에요. 그럴 땐 a thin race kind of material인 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가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스 소재로 만들어졌다. 이런거죠. 근데 I was saying heavy material for a cat bed이죠. 고양이 침대로 무거운 재료를 무거운 소재를 꿰매고 있었다. 이럴 때는 그냥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그런게 아니라 그냥 천같은거 이런 뜻으로 그냥 쓰인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불가상 명사로도 쓰이구요. 가상 명사로도 쓰이는거에요. 물론 이제 소재가 information이라면 불가상 명사로 쓰여요. 예컨대 newspaper articles, 신문기사들은 a good source of material for 이야기의 소재로. 이야기의 소재 그럴 땐 이야기 꺼리란 뜻이되 이럴 때는 불가상 명사로 쓰여요. 드물게 material이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시죠. he wasn't really official material. 공무원 뭐 공무원으로 적합한 사람은 아니다. 적합한 그런 자질은 아니다. 이런거에요. 근데 우리말로 의역하면 공무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상 명사처럼 의역을 했지만 이건 의역을 한거구요. 적합한 사람이 이럴 때는 오히려 불가상 명사로 쓰인다는거에요. 참 어렵죠. 요런거는. 요거 4번 같은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겁니다. 그레스는 뭐 잔이 되면은 그건 가상 명사겠지만 그레스가 보통 유리란 뜻으로 쓰이면 불가상 명사로 쓰이는거죠. 자 그 다음 1656번 이거 별표 2개를 줬습니다. 경원대학교 문제도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the words 그 단어들은 arose from a death of 깊은 곳에 있었다는건 선 지식이 풍성하다는거에요. 많은 양의. 많은 양의 지식인거죠. 여러분 지식 자체는 불가상 명사지만 그 앞에 이런건 얼마든지 on amount of 같은건 양이 다하고 얼마든지 나올수가 있는거잖아요. 물론 a good knowledge로 충분한 some good knowledge의 뜻으로도 쓰이지만요. 어거 쓰이는거 아무 문제없어요. 여기가 불가상 명사라고 하더라도 a number, an amount 같은거 쓰이는거 아무 문제가 없는거에요. a developed perception 개발된 인식이라던가 a wealth of 이것도 wealth가 나오니까 많은 양의 받아들여지는 방법 근데 얘기 방법이에요. about art and art와 seemingly and res 이거 얼루저는 이게 그냥 암시 추상적으로 암시면 가상 명사지만 암시하는 것들 그러면 가상 명사인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리저브에 관련된건 리저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리저브 오브가 되어야지 그냥 리저브는 없는거에요. 신중 자제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그러한 비유한 것들의 겉보기로는 끊임없는 양인거죠. 끊임없이 쌓여있는 끊임없이 갖춰져있는 뭐 이런거에요. 이거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라던가 얼마든지 써야된다는거죠. 어 넘버도 쓰고 넘버 오브가 아니고 어 넘버 오브잖아요. 더 넘버 오브가 되든 어마운트도 그냥 어마운트 오브 쓰면 안되죠. 언 어마운트 오브인거에요. 리저브 오브가 되어야지 그냥 리저브는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리저브가 신중 자제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쓸 때는 추상 불가상 명사인거에요. 그러나 쌓여있는거 그러실때는 가상 명사가 되는거죠. 그래서 별표 두개를 준거에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거 잘 몰라요. 이게 뭐 간단히 아까도 얘기했죠. 어 넘버 오브는 돼도 넘버 오브는 안되는거에요. 넘버스 오브는 돼요. 리저브스 오브도 되고 어 리저브 오브도 되지만 그냥 리저브 오브 가상 명사 안되는거에요. 가상이던 불가상이던 답은 D번이에요. 여기 어가 붙어져야 된다는거죠. 즉 비축물 매작물의 뜻일 때 당연히 가상 명사라는거죠. 다만 얘가 제가 여기다가 별표 두개를 준거는 여러분이 요런거를 잘 못대해보여 이런 문제를 잘 못 대한대는거죠. 이 나라지가 보통은 불가상 명이라 하더라도 여기 에 언 어마운트 오브가 됐든 어 지금은 불가상 명사 어 넘버 오브는 못쓰겠지만 쓰는 이상은 어를 써줘야 된다는거죠. 이해되시겠죠. 리저브를 쓰는 이상은 이것도 지금은 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가 있어야 된다는거죠. 어가 없으면 안된다는거죠. 조금 낯설은 문제이지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더 내려가보면 그래서 이게 리저브가 신중 자제 에 뭐 위드아웃 리저브 꺼리 거침없이 꺼리낌없이 에 꺼리는거 없이 터놓고 이런 뜻일 때 불가상 명사에요. 그러나 비축물 매장물 뭐 이런거 뜻일 때 또는 뭐 예비군 후보 선수도 돼요. 이럴때는 가상 명사에요. 자 루스는 인유 암시 또는 암시하는 겉들로도 쓰이는거에요. 그냥 암시라면은 불가상 명사구요. 암시하는 겉들이면 가상 명사가 되는거에요. Unnobles are packed with 잔뜩 쌓여있다는거죠. 문학적인 암시하는 것들로 잔뜩 있는거죠.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거에요. 겉들이 되는거에요. 그러나 The bible is The bible is a fertile 풍성한 소스다. 원천이다. 리저브 아까 했던거와 마찬가지에요. 풍성한 원천이다. 예술상의 암시의 원천이 된다. 이런거죠. 이거는 이거는 불가상으로 쓰여있지만 이것도 소스 앞에 온 당연히 있어야 되는거죠. A death of 은 a great amount of 인거에요. An amount of 나 비슷한거죠. 그 다음에 received은 뭐 그냥 과거 분사가 뭐 이런 뜻이 있다라는거고 developed도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A wealth of 이것도 A large surprise of 그냥 surprise of 없잖아요. A surprise of 가 나오든 surprise of 가 나오든 있어야 되는거에요. 그러나 뒤에는 보통은 large amount 니까 뒤에는 보통 불가상 명사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꼭 불가상 명사만 나오는건 아니에요. 웰스는 surprise of 가상 명사로도 나올 수 있고 여기 useful things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the change opens up 열어놓는다. 많은 신나는 새로운 기회들을 많은 그치만 여기 가상 명사로 쓰였잖아요. 웰스 오브는 무조건 불가상하고만 쓰이는건 아닌거에요. he brings with him 이 with him은 안 써도 되는거 괜히 쓰는거죠. 그는 그와 함께 우리말 같으면 안쓰죠. 그는 많은 충분한 지식들을 가지고 온다. 그런거죠. 이거 예문도 두개를 적어준거죠. 웰스 오브 여기 불가상 명사 웰스 오브 new opportunities 가상 명사 가상 명사도 오고 불가상 명사도 온다는거에요. 제 얘기는 이거는 웰스 오브는 두가지 다 쓰인다. 그런거에요. 조금 어렵죠. 아 그 다음 많이 어려운게 나오네요. 많이 어려운게 하나 나옵니다. 명사의 보호전치사인데 별표 하나만 줬네요. 근데 하긴 답고 오르는데 그 문제가 없어서요.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래 a reason 그리고 what이 뭘까요 문장성분이 여기 is가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주어온거에요. 요까지가 주어온고 그녀의 뭐 어떻게든 어떻게 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된거죠. 원래는 what is 뭐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평소문에 간접음이니까 평소문에 순서가 되니까 요게 앞으로 온거고 동사가 is가 나온거 사실은 what은 보죠. 그녀가 보통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for 더 listen for not telling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던 보통 이 listen 다음에는요 for 를 쓰는게 맞구요. 자 여기 여기 for 다음에는 보통 꼭 이전의 일은 아니지만요. 지금 현재형이고 뭐 일반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보통 이전의 일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원인이라는건 원래 이전인거에요. 보통 지금 얘기할 때 그래서 보통 이전의 일이어도 틀리진 않아요. not having pp 동명사를 부정하는거 not 앞에 있는거죠. 완료 동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당연한거기 때문에 for 다음에는 압도적으로 뭐를 더 많이 쓰면 되는거죠. 그냥 not telling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d번이 답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낯 다음에 원형 쓴거는 안될거 아니겠어요. 그냥 안되는거구요. 오브 쓰지 않는다는거에요. 오브 쓰지 않는다는거. 문제는 a번이 참 어려운거에요. a번이 어려워요.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도 없구요. 좀 어려운건데 여기서 다를 수도 없어요. 너무 이거는 말이 많은 부분이구요. 언제 한번 일단은 좀 내려가볼까요? 내려가볼까요? 자 그래서 is 이거 for what 이렇게 쓰는거죠. the listen for 명사의 for 전치다. listen 다음에는 for가 따른다만 알면 b번 c번 안되고 d번인걸 알 수 있어요. 보통 d번을 골라요. 근데 a번이 왜 안되느냐라고 누가 막 시비를 걸면 이제 어렵다는거에요. 보통 음 이런거 안돼요. i don't know what to do 는 되는데 i don't know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돼요. 근데 나는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i don't know 한 다음에 뭐라는거죠. why to go 어따요. 그건 틀린다고 하는거에요. why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건 틀린다는거에요. 그런데 보통 why 투부정사는 틀린다고 하는데 또 이게 reason을 꾸밀 때는요. 안되는게 아니에요. reason why not to tell은 무조건 안된다는게 아니에요.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영어 언어학에서도 왜 안되느냐 이유에 대해서 쟁점도 많은 부분이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뭐 관련된 언어학책 글이 좀 발표된 것들이 좀 있어서 옛날에는 안 다뤘어요. 언어학 책들에서도 영문법 영문법 영문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다룬적이 없어요. 별로 저도 옛날에 유를 몰랐어요. 아무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렇지만 여기 여러분이 소유격을 붙여가지고는 더더욱 이것도 못써요. the listen why not to tell은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닌데 허가 붙어가지고 쓰이는 건 드물어요. 여기 예문도 하나 갖다 놨어요. you can come up with 들고 나오는 거죠. 내놓는 거죠. 제시하는 거죠. man listens why not to do something. 어떤 것을 예컨대 not to do 키스 여기서는 why not to 키스 허라고 하죠. 뭐 something 뽀뽀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그 많은 이유를 네가 내놓을 수 있어. 내가 왜 걔한테 뽀뽀 안 하는지 do something 은 그런 의미에서 something 같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문인데 왜 something 쓰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something 안 쓰고 anything 쓰면 why to do nothing 되는 거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고 그건 아니고 이건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뭘 하나 넣는 거 대신에 something을 써놓은 거예요. 뽀뽀하지 않을 이유 많은 이유를 내놓을 수 있잖아. 뭐에 대해서든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경우에 쓰여요. 그러나 허를 붙여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굳이 하자면 why not to tell anyone 누구에게도 왜 말을 안 해야 되는지 그녀의 이유 근데 이거 안 돼요. 그녀의 이유 그런 순간 이유가 이미 있으니까 허 리슨 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안 한다 이런 거 안 할 이유 그런 식으로 우리 식으로 잘 되지 않아요. 이건 허가 있어서 못 쓰는 건데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은 줄이기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뤄보기로 하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이 can you tell me what a reason for not telling it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안았던 거 그게 is what 무엇인지를 지금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이거는 보통 지금은 현재 시제지만 더 이전의 것 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not having pp for not having told 이거를 잘 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for not telling 을 많이 그냥 사용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정도 일단 4를 쓴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있으면 문제 풀이는 쉬운데 굳이 a번이 왜 안되느냐고 시비를 걸면 지금은 제가 설명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 약속을 드리기로 하죠. 저도 금방 얘기를 못하고 이건 걔네들도 못하는 거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기로 하고 여기 뭐 일단 쓰는 예문을 한다 갖다 넣기도 했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